XSFM입니다. I, D, W, K 시사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해외 친척들이 많이 와가지고 본의 아닌 게 시사아저씨를 못 봤는데요. 해외 친척이요? 네. 나성에서도 오고 파리, 프랑스에서도 오고 할 게 많았어요. 자가격리를 이주식하고 다들 힘드셨겠네. 그동안 원곡을 겁나게 쓰게 시켜가지고 초박혀있는 동안 원곡을 많이 써와서 언제나 해외에 가보나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코로나가 어떻게 돼야 빨리 갔다 오는데 저기 어디 먼 곳에 부모님과 식구들이라도 있으면 2주, 4주를 무릅쓰고라도 가고 아니면 백신을 서로 검증이 가능한 국가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갈 만한 근거가 있어야 가고 이제도 여행 가는 분 계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겁나 용감해야 갑니다. 비 사이로 쏟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녹음하고 있는데 또 처음으로 확진자가 1일 확진자가 2천 명을 넘긴 날인데 이게 숫자라는 게 늘어날 거면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심리적 마지노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2천 명. 주식시장 2천, 코스피 2천도 아니고 일본으로 표현하면 4천 명 정도인 거예요. 일본은 지금 1 확진자 1만 명이 나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1만 5천 명씩 나와요. 1만 5천 명. 한국의 스탠다드가 여전히 너무 낮은 건 있는데 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판데믹의 특성상 한국 안에만 계속 있었잖아요. 2천이라는 숫자도 아주 무섭죠. 이게 영국인들이 보는 2천이면 해방이에요. 그럼요. 6만이니까 거기는. 4만, 5만, 6만 하루에 그러니까. 하지만 심리적 스탠다드라는 게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또 친척들이 많이 온 것도 있었지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17년 대선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사평론으로 대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마음 먹었어요. 대선 얘기를 대선 올 때까지 두 번, 맥시멈 세 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땐 다른 거 준비해야 돼? 아니 뭐 다른 거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그래요. 또 대선이라는 게 전국민이나 하여튼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도 뭐하고 하는 것도 뭐하고 그런 기분인데 근데 헤어스타일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리려고 할 때 보통 아 그래요? 쫑쫑 따죠. 지금 헤어스타일이 저긴데 스타크래프트 2에 나오는 고스트 같은 아니다. 사라 캐리건이요? 그 사람은 저그잖아. 아 그거 칼날 여왕. 칼날 여왕 스타일이네? 아니 칼날 여왕은 종족이 바뀌었으니까 머리 스타일이 바뀐 거고. 앨런 아이버슨. 그 뭡니까? 아마 이제 지금 양쪽 경선이 진행이 되기 직전 지금 사실 양쪽이 다 뭡니까? 모든 정당이 경선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이 끝났을 무렵 그 다음에 대선 직전쯤에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려 그럽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올림픽도 기록이 재밌지 않아요? 옛날 기록을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연합뉴스의 2002년 3월 9일 기사입니다. 2002년 3월 9일입니다. 제목은 이인재 노무현 진영 당혹입니다. 첫 경선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주도 경선이죠. 9일 실시된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 뜻밖의 하나갑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자 이인재 노무현 고문 등 나머지 후보들은 저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첫 경선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 대세론에 불을 붙이려던 이인재 후보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첫 경선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본다. 연서도 불과 세 표차로 1위를 내준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이고문 진영에서는 최소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노무현 고문이 이고문에게 47표 뒤진 3위로 쳐지자 한고비를 넘겼다며 애써 자위했다. 이고문이 비록 2위이긴 하지만 제주지역은 전체 선거인단의 1%에 불과해 지역 경선이 계속되면서 이인재 대세론의 위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125표를 얻은 노무현 고문 진영은 1, 2위가 아니라 3위로 밀려란 데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했으며 10일에 있을 울산 경선에서 반전을 기대했다. 노무현 고문은 나의 상대는 이인재 후보라며 오늘로써 이인재 대세론은 완전히 끝났으며 선호투표를 감안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특히 노무현 고문 측은 제주 경선에 이어 울산 경선에서도 이인재 고문이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 울산 경선에서 1위를 탈환해 대한론의 확산에 나선다는 보관이다. 결과를 아는 미래의 청취자 여러분 지금 판세를 예상하는 건 바보 짓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극이사가 나온 시점에 평행세계가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이인재가 대총령이 됐어요. 네. 거기서 이인재 정권이 있고 우리가 사는 평행세계는 노무현 정권이었고 또 하나의 평행세계 하나갑 정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로 넘어온 하나갑 있지 않습니까 그 평행세계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갑이 사실상 공천권을 휘둘러서 박근혜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요 지금 하나갑이 그 평행세계에서 왔어요. 하나갑 정권에서 아 그래서 그 평행세계에서 잠깐 정통민주당이 삐져나왔던 거군요. 거기에 있던 인사들 중 다수가 새누리당으로 갔잖아요. 더 이상 이제 뭐가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난 지금 그건 맨날 까먹더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2001년 겨울과 2002년 봄으로 넘어오는 시점을 보면요. 일단은 국민의 정부의 지지율이 워낙 낮았고 국민의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린 민주당의 다수가 바람에 풀룹듯 이인재 캠프로 모두 쏠려 들어갔었습니다. 이인재 대세로는 반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선이 시작돼서 그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직전까지요. 그게 무너지는데 경선 기간이었던 한 달 며칠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모여있다 보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농연고문이 이기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후보단이라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후보를 흔드는 일을 했죠. 왜냐하면 대세론이 무너진 건 불가한 일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정치도 오래 해본 사람들이 그 전년도의 지지율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줄을 저렇게 열심히 섰지? 전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전 지금의 숫자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지금의 숫자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 대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 대선이라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달라지는 국면이기도 하고 또 현실 정치라는 것의 특성상 오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도 바로 내일 되면 그 계산이 틀려요. 오늘 분명 1 더하기 1은 2 딱 했는데 내일 되면 1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막 이래버려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갈지 순위가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한테 예측하게 하는 건 그냥 점성술 같은 재미입니다. 그렇죠. 시즌 중에 누가 부상을 당할지 누가 술판을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일상적으로 그런 정치평론을 하는 거는 일단 그날 나온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뭐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선거나 정치에 접근하는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게 앞으로의 이 선거라는 게임에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고 누가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게임의 측면에서 해설을 하고 해석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한데 왜냐면 어떤 선거의 게임을 사람들이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방송을 틀어보면 다 그 게임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게 무슨 선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 선거고 뭘 결정해야 되는 선거냐.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냐. 이게 아니고 뭐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해결할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표는 투자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중요한 투자. 예를 들면 카카오가 지난 17년 대선에 민주당 캠프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뽑아냈습니다. 이번 접근 동안. 카카오에는 좀 잘못 든 것 같은데. 카카오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표는 투자 가치로 되돌아옵니다. 이걸 투자하시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뜬그런 잡는 얘기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대선 얘기다 하면 또 뭐. 누가 누굴 치고 누가 얼마나 못됐고. 얘기하려는구나. 그런 거는요. 지금 팟캐스트 차트만 봐도요. 눈이 빨개져서 잠도 못 자고 싸우고 계신 고생하시는 진행자 여러분들 제가 고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 가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어요. 양 캠프에서 제발 자제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주제도 못 되니까. 뜬그런 잡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요. 그쪽 캠프에 뭘 얻어먹은 게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로 걸려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타하시는 술을 끊은 이후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부터도 술도 아주 제한된 사람들하고만 먹었지. 뭐 교류가 없어요. 술만 무제한으로 먹은 거구만. 제한된 사람들과. 통풍이 온 걸 보면. 제가 술을 제일 많이 먹은 공간은 우리 집이고. 저도 그래요. 제일 많이 먹은 술은 4캠 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도 대부분 운동권 사람들 만난 것이지. 제가 뭐 누구 뭐 이런 뭐 지금 현실 정치판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만나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정의당 시대 이후에는 운동권들도 잘 안 만나요. 왜냐하면 다 정의당에 가셔서 만나는 것도 껄끄럽고. 일부 인사들 제외하고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2019년 이후에는 거의 뭐. 2020년. 아니 뭐 2019년부터 하여튼 시작이 됐잖아요. 코로나19는. 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2019년 말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명작 고전 시리즈를 하나 다루는데. 이경영 문학인과 함께. 다음 주에 놀러와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관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오랜만에 또 덕질 폭발 방송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 간만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혼자 술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친구보다 가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방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아까 그 술을 놓고 플레이를 하니까. 아 술 먹으면서 한다? 그렇죠. 술 먹으면서 하기에 딱 좋은 게임이죠. 맛이 갔기 때문에 게임이. 지금 픽처리한 게 어떤 게임인지는 다음 주에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비정치적인 입장에서. 일단 선거니까 선거가 중심이 되는 정치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선거를 우리가 보고 해설할 때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누구는 어떤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평가되고 그 얘기가 표로 어떻게 연결된다. 대개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과거의 선거들을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면 어떤 후보, 어떤 정당, 어떤 세력이 어떤 주장을 했고 그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다. 상대를 어떻게 반대했고 그 반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긴 사례가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오리진, 박형준 오리진이 표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어떠한 실책에 반대하는, 어떠한 불만을 일으킨 정치 프로세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표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각자 의견을 내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 의견이 찬반이 되는. 그런데 이 100명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명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진이 쏙 빠져서 정치하기 싫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건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그런데 그 100명 중에 한 명을 반대하자고 한 다음에 나머지 99명을 반대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건 대단히 쉽습니다. 그게 극우가 정치하기 좋은 이유죠. 트럼프가 차이나 차이나 하면 표가 올라가요. 멕시코의 벽, 벽 그럼 표가 올라가요. 그렇게 합의 보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흔히 쓰는 구도가 진보대 보수 구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진보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보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어떤 속내, 이런 갖고 있는 생각, 사상 이런 걸 뜯어보면 과연 이 사람은 진보라고 분류할 수 있는가 또는 보수라고 분류할 수 있는가 애매한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정치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꼭 이 정당에 있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저 사람은 예전에 있던 그 정당이 더 잘 어울리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 들고 와서 과거에는 내가 당신은 진보적입니까? 보수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거에는 나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나는 진보적이에요.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권자 지형이 바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소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우위인 그런 어떤 그러한 정치 체제의 시대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해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한편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대표적으로 지난 재보선 같은 경우가 그랬던 거죠. 내가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진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꼭 진보적이어서라기보다는 보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진보야.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게 민망하다. 네. 뭔가 하여튼 그게 민망해서든 그 보수라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든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해서든 이명박이 다스비비케이를 해서든 보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난 진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보수의 경우에도 그게 북한 때문이든 간에 누가 빨갱이 공산주의자여서든 간에 아니면 김민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자식이 아주 몹솔놈이었는데 이놈이 아주 좌팔하고 떠들고 다니더라. 그런 이유이든 간에 내가 김민아가 싫어서라도. 난 보수요. 나는 내가 보순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사실 이 진보다 보수라는 얘기가 대개는 난 진보야. 라고 할 때는 난 보수가 아니야. 이 의미에 가까운 것 같고. 그게 좀 공기처럼 떠돌아다니죠. 이거는 실제로는 지금 제일 잘 이해가 된다라고 느끼실 분들은 부산이나 울산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당장 20년 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부산은 한나라당 찍어야 되는 거 아니라. 그게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발화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스로를 보수로 말하기에 좀 어려운. 혹은 스스로를 원래 이 지역에 오리진을 두고 있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로 부산과 울산은 바뀌어 있어요. 그 변화를 잘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보수다라고 하면 진보가 아니어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때만 되면 진짜 진보와 진짜 보수를 막 찾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진보가 가짜 진보였던 것 같다. 진짜 진보를 찾자. 보수도 가짜 진보였던 것 같다. 진짜 보수를 찾자.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최재형 전원장한테 그런 말을 한 거죠. 진짜 보수로 포지션을 잡으십시오. 근데. 애국가를 부르세요. 네. 진짜 보수란 뭘까요? 근데. 애국가.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보수라는 뭔가에 굉장히 충성, 로열티를 굉장히 강하게 갖는 사람이 진짜 보수이잖아요. 그 점은 올 초에 시사 아저씨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의 보수정당과 민주당은 어느 뿌리에서 왔고 어느 오리진을 가지고 아직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느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자꾸 당명을 바꿔. 국민의힘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야. 가짜야. 수구 세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 보수라면 이러저러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건 이제 여의도연구원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정당 이름으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당이나 공화당 합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네. 합리적 보수가 진짜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세현 전 원장 같은 사람. 똑같은 진짜 보수를 놓고도 한편에서는. 누구는 친박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누구는 조원진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구는 유승민 정도다. 누구는 윤희숙이다. 아니면 아예 누구나 안철수다. 그게 진짜 보수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보면 역시 우리가 어떤 정치적 개념을 얘기할 때는 뭐에 반대하느냐가 중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시대, 어떤 사람, 어떤 세력의 특징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의 정치도 그런 식으로 담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나라 얘기까지 하면 진도 안 나가니까 우리가 실제로 선거의 담론이라는 게 어떻게 됐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실제로 뭐에 대한 반대가 어떻게 조직됐는지를. 지난 6번의 올림픽을 한번 참고해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탄생할 때 김영삼 정권은 뭐였냐면 문민정부였어요. 이제는 군부 정권을 끝낼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국민들 간의 합의. 그렇죠. 그래서 문민정부잖아요. 노태우가 진짜 보통 사람이었다더니 당시에 사설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였죠.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죠. 진짜 보통 사람이면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을 이제는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진빚을 김영삼에게 한꺼번에 갚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이 문민인지 아닌지를 정말 현미경 검증해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독재가 아니어야 되니까. 군부 독재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제는 문민의 시대여야 되니까 문민정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정권이죠. 물론 그 판단이 다수였느냐. 아닙니다. 그 판단을 하는 시민들을 주류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군부 독재의 후신에 김영삼이 들어가야 했죠. 김영삼은 그런 선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민정부 얘기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건데. 제가 그걸 정치적으로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이 그 다음 정권도 결국은 비슷한 타협을 했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정권이 김대중 정권. 국민의 정부인데. 이때는 왜 정권의 의의가 뭐였느냐라고 하면 정권교체. 수평적 정권교체가 의의였어요. 그렇습니다. 수평적 정권교체라고 하면 정권교체를 당하는 세력에 대한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냐. IMF 위기. 외환위기를 초래한 세력은 더 이상 이 나라를 운영할 가격이 없는 거 아니냐. 외환위기가 드디어 국민들에게 합의를 이끌어내죠. 이 정당 버릴 때도 되지 않았느냐. 너무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통치를 해왔는데. 당시에 신한국당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무능하고 더군다나 자기들끼리 해먹은 것 같고.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세력을 교체하자. 언론도 계속 얘기합니다.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대로써 김대중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메이저로 만들기 위해서 충청권과 일부 군부에 대한 지지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DJP 완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대 선거사의 탁월한 전략이다. 이렇게도 많이 해설을 하지만. 저는 야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기면 탁월한 전략이지. 그렇죠. 이겼으니까. 졌으면 그것 때문에 진 거고. 그리고 DJP 연합이 아니었으면 실제 정권교체가 안 됐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DJ하고 JP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그 당시에 삼김시대의 주역들이긴 했지만 김종필은 어쨌든 혁명 세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번 주에 시민단체들이 거리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는 팻말이랑 똑같아요. 문재인이 촛불을 저버렸다라는 말을 DJP 연합을 하겠다고 주장한 당시의 시민들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DJ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난 당선돼도 너네랑 안 놀아. 그런데 대세에서는 양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DJP 연합 할 만해. 그게 인정이 됐으니까 선거에서 이겼겠죠. 네. 이게 왜 인정됐느냐. 반대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면요. 경향신문을 읽든 조선일보를 읽든 말지를 읽든 97년이죠. 96년 말에 오늘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 DJP 연합 때문에 대상 무너질 것 같은 논평들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김대중이 당선되자 다 울었습니다. 그렇죠. 동아일보부터 말지까지 다 울었습니다. 한 번쯤 군부에 탄압당해 본 적 있던 모두가 정권교차가 수평적으로 일어났다며 다 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한 반대. 이게 또 드러났던 그런 방식으로 드러났고. 그러네요. 이런 라임이네요. 군부독재에 대한 반대. 기존에 계속 집권을 하던 정당에 대한 반대.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든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의의는 정치개혁이잖아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데 정치개혁이라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지금까지의 그 이전까지의 정권들. 그 이전까지의 정권을 책임졌던 정치 세력들은 다 기성정치고. 기성정치의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 기성정치를 반대해야 된다. 새로운 정치여야 된다. 이런 코드였습니다. 그렇죠. 삼김과의 결별. 보스 정치와의 결별. 그런데 이회창은 보스 정치를 하려는 사람 같다. 그렇죠. 이인재는 그 전에 보스가 안목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 같다. 이런 반발이 있었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를 조직화해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네. 이명박 때는 뭐였냐면 지금은 이명박은 우스갯소리지만. 이명박은 우스갯소재가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본인들은 그 정권의 의의를 실용주의와 심리주의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명박의 당선이야말로 지난번 올해의 재보선과 정말 그림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전에 노무현 정권의 정치개혁. 즉 정치개혁이라는 건 뭔가 개혁한다는 건 결국 어떤 이상을 쫓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하는 배경에 그러한 정치개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이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은 것 같아. 라는 시민들의 표심이 있었던 거예요. 87시대의 투쟁의 주인공들이 나서면 뭔가 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조중동이 전면에 나서서 그거 아니야. 너넨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정부가 잘하지 못했어요. 지금하고 닮은 지점이 있죠. 주식화랑과 기업의 성적이 좋아지는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은 한국에서는 무조건 부동산을 올려버렸습니다. 그건 노무현 정권 당시와 지금이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핵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리를 챙겨달라. 이상이 얼메이지 말고 실용적인 걸 해달라. 그거였다는 거예요. 전 그건 당시에 유행하던 말. 부자되세요. 저거 지저분한 거 알아. 근데 갔다가 방을 훔칠 거야 저거. 내가 어디라도 닦는 데 쓸 거야. 실용적으로. 그런 마음이었다. 사람들의 표심은. 그래서 이상주의에 대한 반대가 실용주의라는 키워드로 조직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권은 그런 성격이었고. 그렇다면 박근혜는 뭐에 반대해서 뽑아준 거냐. 박근혜 때는. 이명박이 싫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박근혜를 찍으면서 이것이 개혁이다.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명박이 지겨우면 박근혜가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명박에 반대해서 박근혜를 찍기로 한 거예요.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념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XSFM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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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이명박이 처음에는 실용주의, 실리주의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뒤로 가면서 완전히 그것은 낙곰수의 역할도 있었는데 이명박하면 완전히 어떤 나라를 이용해가지고 타락의 상징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때 4대강 얘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리만 브라더스, 그다음에 무슨 뭐 있습니까? 그때 생각도 안 나. 고안율 정책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자원외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엄청 해먹는다. 다스 BBK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명박이 아닌 것을 뽑아야겠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명박이, 이명박의 통치는 공적인 어떤 통치가 아니라 사적인 통치다. 어떤 사익,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통치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 사람, 공적인 것을 위해서 통치를 할 사람을 뽑아야겠다. 그걸 누가 어떤 요소를 갖고 보장하느냐.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의 딸이고 박정희의 딸이고 그리고 가족도 없다. 없진 않죠. 두 동생이 있고 우리가 그때는 잘 알지 못했던 가족 같은 존재가 있고 가족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뭔가 공적인 것의 귀환을 박근혜를 뽑는 것으로 현실화시키려고 했던 표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청백리 컴플렉스라고 자꾸 비하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 정치 지도자가 청백리이길 바라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박정희라고 청백리였느냐.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린 잘 압니다. 여튼 사익을 추구했던 이명박에 대한 반대항으로 박근혜를 택했다. 그럼 왜 문재인은 안 택했느냐. 이명박이랑 조금만 달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박근혜라는 존재가 너무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의 대한, 이명박의 안티태제로 완전히 자기 자리를 강력하게 차지하는 바람에 이명박 정권 내내 제 주변에는 야당들이 많이 보였지만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물론 야당의 어떤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됐지만 민주당이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박근혜가 비대위, 그 당시에 무슨 당이었지? 당 이름이? 새누리당 이전에 뭔 당이냐? 한나라당이요. 한나라당이?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생각이 안 나. 한나라당이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드디어 그동안 이명박하고의 라이벌군 관계였건 박근혜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명박에 대한 반대의 자리는 박근혜가 이때는 메이저로서 획득을 한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올라온 거고 그럼 이제 문재인 정권은 뭐에 대한 반대였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정동단에 대한 반대인 것이죠. 맞습니다. 박근혜의 국정동단에 대한 반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정상화해달라. 이게 요구였고 문재인 정권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획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역대 이런 대통령 선거도 다 이렇게 이전 정권에 대한 어떤 반대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결과라는 측면이 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을 일단 직시하면서 이번 대선을 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매번 대선의 메이저 이슈는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것에 대한 반대였다. 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뭔가의 전임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정권의 어떤 정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의가 뭔가 이렇게 좀 훼손되거나 또는 그 존재의의를 지지했던 정치적으로 조직화됐던 그런 어떤 세력들이 분열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권에서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무엇에 대해서 지금 대선이 문재인 정권에 무엇을 어떻게 반대하는 대선이 될 것이냐 이걸 전망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짚어야 되고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짚으려면 애초에 문재인 정권을 만든 이 반대의 어떤 표심 정치적 판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이걸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뭘 반대한 결과냐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문재인 정권은 촛불 시위의 결과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어요. 피플 파워다. 모두가 얘기합니다. 네. 촛불 혁명이다. 그런데 이제 촛불 시위가 요구한 것은 뭐였냐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요구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막 깃발 들고 나오고 깃발에 써 있고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는 요구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통치 권력의 정상화를 요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비정상적인 통치 권력이라는 것은 뭐였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 이명 박근혜의 권력이 비정상적인 통치 권력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이 평가들은 크게 나누는 두 가지 흐름이에요. 첫 번째는 보수 정책을 했다. 보수적인 사회경제 정책을 했다. 그래서 있는 놈들만 배가 불려졌다. 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고안을 정책이라든지 공공기관 민영화라든지 기업을 너무 모살폈다. 네. 이런 거예요. 고안을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 이명박 초기 때 한참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환율 관리에 대한 환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관료들끼리 의견이 부딪히는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다시 이명박 때 세도를 얻게 된 당시에 우리 세도를 얻어요.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신 강만수 장관님 강만수 장관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에 졌을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빵에서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그래도 5년형을 받았던가 생각이. 아무튼간에 그분이 환율 관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뭐가요? 이재용 3연연 그렇게 하면서 강만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어머님들이 없다. 강만수 때문에 배가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고마움을 잊어버리나. 네. 여튼. 강 회장님 믿지 마라. 아무튼 환율 관리를 좋아해가지고 당시에 금융위기 당시에 고안유를 유지를 해가지고 경제를 관리해야 된다. 이 장을 폈거든요. 그때 많이 나온 반론들이 그렇게 고안유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은 수출기업들만 유리하고 수출기업들만 돈을 벌게 되는데 그 수출기업이라는 사람들은 대개 대기업인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명박 정권의 논리가 대기업이 잘 되면 낙수효과 낙수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레이건이나 하던 말 그 밑에 사람들 다 좋아지는 거야. 대기업에 잘 되는 정책이라고 자꾸 미워하지마. 이런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낙수효과가 그래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잖아요. 기업들은 컸습니다. 대기업만 더 배가 불렀지.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EU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예를 들면 철도 민영화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여러모로 보수적인 아젠다를 많이 이야기하는 시민들도 대충 뜯어보면요. 이 고안율 정책과 공공인프라 민영화를 다 싫어합니다. 아직도. 그렇죠. 그 전에 딘 걸 아직 못 잊었어요. 그때 너네 너네 건보 건들기만 해봐. 너네 국민연금 건들기만 해봐. 한국의 다수는 보통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수서바이 KTX 그거 만든다고 지금은 SR입니까? SRT 영어약자를 만들었지. 아직도 SRT 보면 혀 끌클 차는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데모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보수적인 정책을 펼쳐가지고 있는 돈들만 배불려줬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공적인 권력을 사익을 위해 활용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렸다. 이명박은 아까 말씀드린 자원회교라든지 했고 박근혜는 결국 국정농단인데 국정농단도 예를 들어 미르제단 K스포츠재단 이런 거 결국 자기 퇴임 이유를 위해서 기업들 돈 걷고 이런 데 국가권력을 활용한 거 아니냐. 여기에 더불어서 정유라 씨 같은 문제 정유라 씨가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혼나야 되는 거를 이거 이명박하고 비슷하네. 혼나야 되는 거를 교수님이 오히려 숙제를 안 하셨군요.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됐다. 이거에 더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담론으로 옮겨가냐면 지금 말씀들이 사액을 추구했다.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하려갖고 사액을 추구했다. 이게 어떻게 옮겨가냐면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유라 씨가 지금은 좀 불행한 처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유라 씨가 그렇게 말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마장마술 대회에 가서 금메달 따고 할 때 그것 때문에 금메달 못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승마선수와 최대생이 손해봤어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렇게 함부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시켜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리포트를 엉망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무튼 그게 인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 국가권력을 저 기득권들이 사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국가의 부를 빼먹고 세금을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써먹는 바람에 간접적으로 그게 나에 대한 피해로 돌아왔다. 이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게 된 표심으로 쏠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보수 정책이 있는 놈들만 배불렀다. 그다음에 2번 국가를 사적으로 사적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 이 두 개가 문제다라는 게 촛불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거를 해야 돼. 라고 정말 많은 제안들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대한 반대로 반대를 정치적으로 조직해가지고 그러면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반대는 구체적으로 뭘로 연결해야 되는 거냐를 따졌을 때 첫 번째로 보수 정책이 문제였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럼 진보적 정책을 해야죠. 반대 표현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보적 정책이라고 말하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친화적인 경제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까지 문제가 되는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그 무언가를 제대로 했다는 평판이 높아졌던 시기에 치렀던 총선의 결과가 역사상 가장 좋았던 데에는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진짜 공공성을 강화해놨네 라고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진보적 정책. 그래서 공약을 보면 진보적인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진보 정당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정책들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한 공약을 보면. 그런 맥락이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적 권력을 살기 위해 활용했다. 이게 아닌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한다. 이게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 권력을 사익을 위해 활용했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불공정함에 의한 피해로 돌아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의 균등 보장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이 얘기가 2012년에 나온 얘기지만 촛불 민심 때도 촛불 시위 때도 이 얘기가 유효했던 거예요. 촛불 시위 때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보수 언론이 이걸 계속 치고 나갔던 거고요. 공정은 누가 집권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꾸준히 내보냈죠. 방금 말씀드린 진보적 정책과 기회의 공정한 보장이라는 두 개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제안은 그 전에 보수 정권이 한 것에 대한 반대의 대안을 반대쪽에 있는 대안을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번째 기회의 공정한 보장이라는 거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최근에 불거진 논란에서도 보듯이 이게 기회의 공정한 보장이라는 게 뭐냐를 따졌을 때는 이거의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맥락으로 소화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욕망을 가진 개인은요. 공정한 과정이 주어지면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대박날 거야. 기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정한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한다라는 게 룰을 공평하게 만들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룰을 적용해 달라. 이런 요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경쟁의 과정 자체는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이루어져야지 외부에 누가 도와준다든지 개입하지 마라. 뭔가 배려해주면 안 된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올봄에 이준석이 히트 상품이 된 이유도 이 메시지가 담겨있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 조건 출발선은 똑같이 해주되 그 출발선에서 스타트했을 때 달리기를 달리기로 비유를 들면 출발선에 똑같이 세우고 스타트 땅 했을 때 달려가는 레이스 자체는 아주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장경제 시장원리의 대전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교란이라는 것은 대개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경주할 때 경쟁을 할 때 그 경쟁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누군가 그게 정치권력이든 사기꾼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부당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그 경쟁을 망쳐놨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마트에서 5천원짜리 치킨 못 팔게? 왜 대기업이 떡볶이 못 만들게? 그리고 또 시장경제에서 이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시장경제의 폐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독과점 무슨 카르텔 담합 이런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다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델놈 데리다 7반서만 똑같이 맞추면 이게 시장경제의 전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뭐지 이거? 바이러스 조심하래요. X1 노트북이 역시 노트북은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야 좋습니다. 이것도 저긴가? 컴스테이션 그건가? 아니요. 레노버입니다. 아 레노버구나. 컴스테이션은 PC 데스크탑을 조립을 해주시니까 아직도 컴스테이션이에요? 어 그럼요. 7년째 아 그래요? 8년 아니구나 9년째구나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관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지금 시스템이 2014년에 2015년인가? 아무튼 그때 만든 거여서 꽤 조지하겠군요. 거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6, 7년이 됐어요. 맞아요. 금방가요 시간은. 슬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될 게 다 돼가지고 특별히 야 하여튼 뭐 컴스테이션 게임 못하고 사는구나 될 게 다 되다니 최신 게임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안 바꿔도 되고요. 최신 게임은 콘솔로 아닙니다. 아무튼 뭘 얘기하고 있었지?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공정한 보장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시장 원리를 더 강하게 적용해달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진보의 요구 같았어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하는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황을 공정하게 만들어달라. 근데 이게 개인의 욕망과 결합하면 원래 개인의 욕망이 모여있는 게 정치니까 그러면 내가 이기게 해달라라는 은연 중에 기저의 메시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1. 진보적 정책과 2. 기회의 균등 보장이라는 것은 충돌하거나 분리될 가능성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미 간파한 보수 언론의 노인네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 지점을 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가치일 수 있는데도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명 박근혜에 대한 반대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마치 djp연합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 연합이 그래서 가능했던 건데 그런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권이 처음부터 한계가 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의 무슨 어떤 성향의 차이랄지 너무 진보적이지 않아서 또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또는 의지가 없어서 또는 어떤 놈이 뒷돈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권의 논리 자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기반에 서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도나 진보정권을 선택하는 그 어떤 나라의 정권이 출범할 때에도 이런 먹구름은 등에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혁명을 하지 않는 이상 문재인 정권도 당연히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두 조건 이 분열할 수 있는 두 조건 하나로 계속 묶어놓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뭐 사실은 잘 되지 않고 역부족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진보와 이 공정의 요구의 분리가 이 정권 이제 한 초반을 지나면서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당수 시민들이 깨닫 뭔가 환기가 되는 순간이 오죠. 어? 난 사실 진보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작된 거는 지난번에다만 말씀드렸는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그거예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논란 이라는 게 여러 가지 논란이 논란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도 많은 걸 비집고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오묘하게도 제가 이 단일팀 논란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명백한 실수였거든요. 하지만 큰 규모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생겼죠. 이때부터 그렇죠. 이때 뭐가 생겼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더 잘 했어야죠.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는 것을 이게 참 웃기죠. 그 여론이라는 게 그 뒤부터는요. 한동안 단일팀이 좀 이어져요. 다른 많은 세계대회에서 성적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잘 케어를 했었어요. 상비군과 국가대표의 숫자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걸 그 뒤에 엄청나게 잘했어요. 근데 안 남죠. 이슈화 이때 됐고 균열이 이때 이미 났거든요. 봉합을 엄청나게 잘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자아이사기 단일팀 마지막에 보면 처음에는 좀 삐걱댔지만 마지막에 보면 눈물 콧물 나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갈 때 보면 그런 건데 정치적인 이득은 못 얻었어요. 사람들이 이때 분노했던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남북 단일팀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진보적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게 남북 간의 화해에 이바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남한의 여자아이사기 선수들이 이 진보적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모수가 제대로 확신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구나. 이때부터 여기서 진보와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상화폐 투자를 가상화폐 이거는 이제 진보와 진보와 공정의 분리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가상화폐 투자를 왜 막냐 이 정부가 내가 민주당 아니라 노동당 녹색당에 표를 줬다고 해도 그전에 진보생당에 표를 줬다고 해도 일확천금이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운동권들도 가상화폐 투자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운동권들 하다가 정당이 계속 안 남아있고 돈 벌어야 되면 이미 정규직 들어가기 글렀으니까 일확천금 버는 직장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돈 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알아요. 나 좀 나 좀 주지. 아무튼 그래서 가상화폐도 내가 마음껏 이렇게 뭐 그게 공정한지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뭐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시간을 들여서 자유롭게 그냥 내가 막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면 좋겠는데 그게 자유로운 건데 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막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게 뭐냐면 기성세대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이미 벌만큼 벌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젊은 세대는 못 벌게 한다. 그런데 그 기성세대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기성세대의 정체가 뭐냐. 나중에 더 살이 붙여진 얘기지만 우리가 야당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 기성세대 기성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머릿속에 보면 50년간의 주류 배낭월 아저씨들 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암호화폐 논란 가상화폐 논란에서의 사다리 걷어차기한 사람들 집 사고 주식 투자해갖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로 규정이 되어 있냐면 386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남부탄 1팀 논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옷고도 치르고 녹화사업도 거치고 이래서 사실상 돈 벌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당수인데 이 정당의 주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아파트가 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아파트라도 있어야 정치를 하든가 말든가 집에서 맞아 죽을라. 아무튼 아파트가 있대. 아파트가 두 개래. 그래서 그 당시에 자산이 10억이 넘는데 지금은 15억 20억이 됐대. 여기에서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균열을 더 벌려놓은 순간 주호영의 23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더 크면 몇백억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진보가 뭘 하는 게 우리의 이익의 손해다. 라는 게 여기서 똑같이 등장하고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부동산 가격 올리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네. 그다음에 난민 문제 난민도 난민 그때 이제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 와가지고 뭐 있고 이럴 때 난민 논란 또 한 번 벌어졌잖아요. 난민을 수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잠시 이렇게 좀 있게 두는 것은 진보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진보적인 정책이에요. 네. 근데 그걸 하면 우리나라에 치한도 어려워지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혈세를 써야 되고 그건 공정하잖아.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손해로 돌아온다. 진보를 하면 뭔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뭔가 공정하자는 상황이 펼쳐진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이 심해집니다. 대한민국 여론에. 그리고 여성주의 논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주의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어떤 자리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뭐 여성주의 이슈 파이팅 중에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젠더에 대해서 거칠게 접근하는 거나 아 네. 최근에 그 여성의당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던 분이 아주 놀라운 혐오 발언을 낼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비판을 하지만 아니 근데 그게 뭐 민주당처럼 사람 엄청 많은데든 정의당도 사람 엄청 많죠. 정의당처럼 사람 엄청 많은데든 조그마한 시민단체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상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써서 크게 보도하자 네. 라는 그 메이저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NL 중에서도 못된 NL이 떠오르는 고약한 민족주의자처럼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화가 나면 원래 극전한 극우가 되기도 하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심보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네. 그래서 이 여성주의에 대해서도 네. 지금 여성주의의 오늘날 보면은 주된 논란이 뭐냐면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역차별 문제잖아요. 지금 역차별이 지금 주된 논란거리에요. 여성주의 논란에 대해서 모든 단어는 공정이라는 창이 다 꿰뚫습니다. 이렇게 네. 그건 공정하지 않아! 네. 여성주의라는 거는 진보적인 건데 그 진보적인 걸 해가지고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배려를 받는 바람에 남성들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 너무 배려. 네. 그래갖고 진보적인 뭘 하면은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저도 다음 주에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방금 20살이 된 20년 정도의 사회 경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네. 나와 외모가 다른 누군가를 굳이 경계한다면 그게 여성의 가능성은 높긴 높아요. 왜냐하면 20살을 살아봤는데 인생의 절반은 여자아이들이 덩치가 더 컸어요. 나머지 인생의 절반은 한국의 분위기를 보면 여자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했고요. 20살의 알바 자리는 여자아이들께 더 많아요. 10년이 지나서 그 여자아이들이 정규직이 못된다. 라는 건 아직 경험 못해봤잖아요. 20살짜리 남자아이는. 그렇죠. 그래서 보수에겐 좋은 먹이가 되죠. 아직 경험이 일천할 때 너네가 지금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라고 주입시키면 스며들기 좋아요. 그래서 또 손해받고 진보 때문에 네. 그래서 촛불 시위 할 때는 촛불의 대의에 동참했을 때는 진보적인 정책 뭔가 진보적 이상을 실현하면 나에게도 나도 좋을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아니네. 나라 살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진보하고 이 공정 이 문제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더 이상 진보는 공정의 저해가 되는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은 공정 그 자체로 달성해야 될 목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5년간 누군가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먹히는 이유가 그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흐름이 이미 예측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보적인 진보적인 이상을 실현한다는 게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보는 진보적 이상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진보적인 이상을 실현하려면 누군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일정 정도의 손해를 다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여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의 다수가 여유로워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감내해 줄 테니까 이걸 해결하세요. 몇 년을 봐드리죠. 근데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죠. 어제 시켜놓고 오늘 성질 냅니다. 지금 모더나 안 들어와서 결과가 뭡니까? 2차 접종이 2주 늦어졌죠. 그거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됐다. 바로 화를 냅니다. 한국은 늘 이랬어요. 모더나 그때는 분명히 백신 처음 얘기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뭐냐 이거 똥을 갖고 왔냐 무조건 화이자 모더나 갖고 와야지 이게 뭐냐 이러다가 모더나 또 늦어야 되니까 야 화이자에 올인을 했어야지 모더나 왜 이거 승질 막내죠. 되지도 않는 거 기웃거리냐 너무 재밌던 거는 그래서 궁금해서 독일이랑 미국이랑 몇 군데 언론의 얘기를 봤어요. 지금 모더나가 영양 부족으로 많은 곳에 납품을 못 맞추고 납기일을 못 맞추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관심이 일단 없고 찾아보면 모더나를 까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정권재진이에요. 성질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진보의 대의 진보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토너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면 진보와 공정이 이런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는데 함께 갔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진보를 설득해온 논리는 진보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복습해보면 그때부터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세도 좀 감내하고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도 미국에 준하게 한번 해보려면 누군가에게 돌아가던 특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쾌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용기있게 말했으면 과연 정권은 유지됐을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빈공간을 앞서 쭉 얘기한 대로 보수 세력의 내로남불론 이게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진보와 공정의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내로남불론이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는 시사하 씨가 그렇게 NRNB를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더 싫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얘기만 하니까 보수 세력이 뭐만 얘기하면 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내로남불이라는 논리를 뜯어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진보를 주장했는데 그 진보라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야. 그런데 왜 너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지?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너는 집도 있고 너는 뭐 여기 높은 자리에도 가고 너네끼리 너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 스토리가 중요해요. 너는 진보인데 왜 가라 이라는 존재가 생겨야 사람들이 흥분해요.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신뢰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어? 갖고 싶어? 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래서 이런 논리가 먹히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오늘날의 이런 난국이 된 건데 이게 근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 서사의 차원 뿐만이 아니라 공정과 진보가 이렇게 좀 분열하고 애초에 그런 분야를 씌어서 안고 있었다는 이런 점들이 구체적인 정책 이런 데서도 이미 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봐야 또 이 정권이 뭘 했고 어떻게 반대에 부딪힐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일 얘기하죠. 아 그래요? 아 이게 오랜만에 만났더니 네. 김민하 타임에 제가 적응을 못했습니다. 방심했다. 씨. 3분의 1밖에 못했잖아 또. 남은 거 뭐 이거 10분이면 하죠 이제. 남은 거는 10분이면 해요 이제. 내일의 방송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시사 아저씨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맘의 준비를 하세요. 목요일 순서 그것은 아기 싫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SFM입니다. IDWK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